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계속해서 보려는 그런 속성입니다. 반드시 봐야 될 것, 그러니까 직시할 것을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할 때 어떻게 몰락과 취락과 폐망에 이르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를 행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도 읽기 십상이다. 마땅히 해야 하는 바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게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이 바라고 싶은 것, 이런 부분을 행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속성에는 어떻게든지 책임을 면하려는 그런 뿌리 깊은 악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넘기는, 증가시키려는 그런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속재양, 희생양, 영어로는 스케이프코트 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 특정 그룹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모두 다 책임을 떠 넘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속재양, 희생양, 혹은 속재양의식, 희생양의식 이렇게 부릅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피해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모든 종류의 책임을 돌림으로써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를 벗어난 경우는 인류 역사에서 자주 관찰되고 특히 유대인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나치는 전형적으로 속재양의식을 선택했고 그 속재양을 유대인을 선택해서 그들의 600만 이상 정도를 죽였습니다. 다음 질문, 8.25 방하문 집회입니다. 2020년 8월 15일날 방하문 일대는 많은 수의 인파가 전국에서 몰렸습니다. 그들의 손편말에는 나라가 니끄냐, 문재인 내려와, 세금 수탈, 세금 폭탄, 못살겠다, 못참겠다, 삶은 소대가라는 물러나라 등의 플래카드와 현수막과 손편말 등이 등장했습니다. 예당은 물론이고 야당조차도 방하문 집회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광하문 집회를 거구 집단의 준동이나 거구 집단의 극성스러운 행동으로 해석하고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아주 심하고 야당은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들은 거구 집단이다, 저들은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어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당이든 야당이든 공통점이 있다면 이번엔 등장한 프레임은 상대방의 프레임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등장한 것은 바로 거구 집단입니다. 거구 집단. 김부겸 민주당 대표 후보는 8월 22일 날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거구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김부겸이란 인물이 그동안 연배로 보나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또 지냈고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로 통했는데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리나 이성은 전혀 작동을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거구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건 낯살을 먹은 사람들이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김부겸 씨가 아마 60몇 정도 됐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주 전형적인 남탓하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개업령을 선포했으라도 코로나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막말을 일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당의 대표로 지금 출마한 김부겸이라는 인물입니다. 정부가 비상대권을 발동했으더라도 문제의 진원지를 추적해서 발본세권해야 된다. 여기서 비상대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개업선포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인 명령권, 긴급명령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개업을 선포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사랑제일교회 배후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아주 억센, 친, 그야말로 아주 야만적인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8월 19일 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구 유튜브들은 계속 현장의 취재보도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노출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또 등장한 것이 그구 유튜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그구 세력으로 이렇게 내모는 예를 들면 토착외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씌우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불르시키고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극우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당이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에 있다가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공청권을 받아가지고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입니다. 8월 20일 날 주장입니다. 김근식 씨는 재검표를 하면 상당히 유력한 당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던진 표를 강탈당했기 때문에 패배한 그런 37명 가운데서도 아주 유력군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표를 빼앗겨가지고 낙선한 것조차도 잘 모르는가 봐요. 아니면 알면서 입을 다물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면 통계를 좀 볼 수 있을 건데 통계를 보면 검찰에 나오지 않습니까.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주장입니다. 정강훈 목사, 김문수 전 지사, 조원진 전 의원,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그런 유튜브를 믿고 따르는 분들과 모조리 결벨해야 된다. 총선이 몽땅 부정선거라고 믿는 분들과도 결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음 질문은 우리가 직시해야 될 일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가지 함정에 아주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계속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광장의 민심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상상하는 것, 자기가 염원하는 것만 보지 다른 걸 절대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광장이 뭐라고 떠들지간에 광장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그냥 속재양, 속재양을 삼는 겁니다. 그 그룹을 그냥 거구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긴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병이 늘어나고 있고 너희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너희들 때문에 뭐가 되고 너희들 때문에 뭐가 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8월 20일 날 통합당의 움직임을 전하는 한국경제의 기사 광복절 집회 세력과 선거야 하나 이런 통합당 내부 여론조사 실시 이것을 읽고 몇몇 독자분들이 의견을 남겼는데 그 의견을 읽으면서 나라일을 한다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별력이 있고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고 자기가 대표니 뭐니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지산이 뭐냐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보통 시민들이 건강한 양식과 분별력과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의님이 이렇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태극기 태극기 그러는데 광화문 집회 현 정부 규탄 세력 통합당 실만 세력 부동산 불만 세력 부정선거 의혹 세력 등등 남녀노소 골고루가 모였습니다. 작년 광화문에는 주로 노인 세력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자꾸자꾸 거구라고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합당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보수 신당이 어디에 없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광화문 집회 모인 사람을 시의한 분은 현 정부의 규탄 세력 통합당 실망 세력 부동산 불만 세력 부정선거 의혹 세력들이 골고루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해가지고 거구 세력이다. 태극기 세력이다. 이렇게 절대 관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H님은 여기에 또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념과 정책도 없는 가만히 당은 그냥 민주당에 편입해라. 가만히 당은 가만히 있는 당이란 뜻의 미래통합당을 지청하는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표출된 광장 민심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자신들이 믿고 싶은 그대로 엉뚱한 진단을 하고 잘못된 해법이나 처방으로 집권여당이 달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권여당이 그럼 필패입니다. 결국 그런 오판니 그런 오만이 그런 자만이 그런 판단 실수가 집권여당의 운명과 수명과 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세상사의 이치라는 것은 오판다움의 멸망이 나오는 거죠. 정확한 진단이 있는다면 멸망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구 프레임을 갖고 사람들을 막 조이고 그냥 밀어붙이고 비난하고 하는데 지금은 당장 그것이 면피하는 데 좋은 구실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다음에 진실과 거리를 둔 현실과 거리를 둔 그야말로 그 자체가 거짓과 윗선과 가짜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잘못을 더 범하는 겁니다. 오판 잘못, 오판 잘못, 오판 실책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